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응원난장 유튜버 출발하셨습니다. 출발! 대한민국에 계신 솔로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날려드리겠습니다. 다들 힘내세요. 가보시죠.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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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힘내세요. 파이팅! 두 분 커플이시죠? 네. 아주 보기 좋습니다. 2년 정도? 그러면 약간 결혼도 좀 생각하시는? 혼자 1대 가셨죠. 아 잠시만요. 이따가 또 그다음 데이트 코스. 4주 보러 갈 거예요. 4주 보러 그렇죠. 꼭 두 분 결혼하실 겁니다. 따로! 따로! 감사합니다.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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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 우리 솔로분들에게 힘내시라고 파이팅 메시지 한번 날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All love! All love! 힘내세요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여기는 혹시 남자친구가?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혹시 두 분이 사귀시나요? 아니요. 나는 이런 남자를 만나고 싶다. 어떤 남자? 키 크고 잘생긴 남자예요. 키 크고 잘생긴 남자예요? 네. 오빠 말하니? 죄송합니다. 연락이 잘 돼야 돼요. 거짓말 안 하기. 솔로 패트 파이팅!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날 떠나지 마 가는 널 볼 수가 없어. 강아지 힘내세요. 멍멍! 오늘 데이트 파이팅입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만나신지 얼마나? 100일 정도. 100일 정도? 역시 손을 꽉 잡고 계시네요. 그렇죠. 한 2년 넘어가면 잘 안 잤더라고요. 두 분 즐거운 데이트 되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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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파이팅! 멍멍! 마지막 파이팅! 예, 파이팅 감사합니다. 이런 남자라면 당장 탈출한다. 어떤 남자? 송강이요. 송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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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변호인은? 1조 3! 국민은 헌법한 송강호! 송강호! 아, 송강! 송강호가 아니고? 그렇죠. 송혜, 송혜교 다루듯이 송강, 송강호 다루는 그런 느낌으로 반을 솔로 탈출하세요! 대한민국 솔로들 힘내세요! 파이팅! 전동차 조심히 가세요! 파이팅! 남자친구의 어떤 매력에 반했나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잘생겼어요. 인정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주차 금지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잔디를 보호해주세요. 파이팅! 30km 속도를 지켜주세요. 파이팅! 딱 봐도 이거 들고 있으면 브이로그 아니면 BJ거든요. 그렇죠. 오늘 누가 생일이신가요 혹시? 저요. 생일이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혹시 솔로이신가요 두 분 다? 네. 듬직한 사람. 외형적인 것도 듬직한 게 좋고 잘 챙겨주는 사람. 잘 챙겨주는 사람. 무거워 보이네. 저도 좀 들어드릴게요. 안녕하십니다. 이렇게 잘 챙겨주는 남자. 괜찮아요. 교사 속도를 지켜주세요. 다 els 요즘 솔로 탈출하세요. 이 손으로 가는 강. 아주 솔로인 사람. 나 완전히 세댔어. 솔로own이 Sentzi인데 솔로 탈출하는 방법 단 하나, 솔로들 화이팅 솔로 탈출하는 방법 딱 하나 우리 아버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집사람 강제로 그냥 데리고 왔어 생기실 겁니다 올해는 꼭 연인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자 다들 힘내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다들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힘내시라고 희망 메시지 한번 날려주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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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운동선수인가요 혹시 태릉선수촌에서 운동하시는 분 아니시죠 목소리가 지금 이거 솔로탈출 화이팅 대한민국 솔로들 힘내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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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영상 잘 보셨죠 여러분들도 꼭 솔로탈출하시길 바라겠고 저도 아직까지 솔로입니다 저도 솔로탈출하러 지금 바로 갑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